제가 목사 안수화될 때에 우리 노예에서 준 것이 뭐냐면 목양 1년 한자로 아주 멋지게 써가지고 그 액자로 해서 걸어놓고 평생 봐라 이렇게 하면서 종이쪽지만 하나 딱 주더라고 아주 북글씨 기가 막히게 잘 쓴 분이 노예 안에서 북글씨 전문가가 써서 이렇게 목양 1년 이렇게 해서 저에게 줬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본 것이 그동안 내가 선교지에서 또 목회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야 그 목양 1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잊어버렸구나 어쩌다가 내가 교역 같은데 나와서 이런 회장 이런 것에 골머리를 썩이고 이딴 거 하려고 내가 이 목사가 되었나 후회한 적이 참 많아요